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이 응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아니하는 완전 범죄를 저지르면 무슨 큰 횡재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도 덜한 벌을 받으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벌을 받으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복잡한 정서들을 유발합니다 죄 따로 벌 따로 죄가 먼저이고 나중에 그 죄를 심판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죄와 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아당과 이브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와 벌에 대한 죄 따로 벌 따로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죄와 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관계없이 죄를 지어서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죄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10개명 중에 1, 2개명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요 저기 통도사에 가면 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화 산개구리인데 누런 산개구리 개만 보면 소원 성취된다고 해서 개만 나타나면 막 이렇게 하고 횡재한 것 같이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그에 따르는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컴퓨터 신을 만들어서 그 컴퓨터 신을 잘 이렇게 빌고 그렇게 되면 컴퓨터로 행하는 모든 사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번창한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제약과 억압에 스스로 재발로 들어가서 그리고 스스로 그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갇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폴틸리 신학자 폴틸리의 우상에 관한 정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우상의 무서운 점은 그 우상은 그 우상 숭배자를 악마적인 힘으로 끝내는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것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에게 최고의 우상은 목회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인해서 그 우상은 그 목사를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시켜버리는 거 거기 추정자들도 함께 파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점은 무당들도 인정합니다 점으로 시작한 사람은 끝내 점으로 망하고 구수로 시작한 사람은 끝내 구수로 망한다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죄를 히브리어로 차타라고 하는데 이 차타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관역에 백발백중하였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관역에 빗나가 버리면 당연히 이미 죄를 지은 것이고 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죄에 대한 보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에 수반되어 있는 어두움으로 파악하면 죄와 벌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처럼 그의 삶은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영혼의 병 목록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고통, 힘들어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언제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고자질하고 그러는 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손 들어보십시오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목록들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 그렇죠? 자긍한 거 고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고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요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거 어디예요? 저거 어디예요? 저거 어디예요? 춘천에서 오신 분 오구 가는 거 4시간 그렇죠? 예배 참석하는 거 준비하는 거 5시간 헌금 내고 그 다음에 5가족이니까 곱하기 5해야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모두 다 그것은 경건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하면 감사치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그 모든 노력과 에너지들이 무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고 원통함을 풀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투자한 에너지와 그 자원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10시간을 투자했으면 곱하기 30하면 3000시간의 이득이 생긴다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참소하고 방해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놨고 싸놨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하는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며 팔며 죽는 자마다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더 많은 범죄자 더 깊은 자책감을 느끼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두워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원인을 캐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이 되고 그것을 해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벌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악인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뿐이지 죄와 벌은 동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 땡땡 그 횡령한 돈을 놓고 아들과 더불어서 상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조폭 두목입니까? 어둠에서 자기 아들과 협잡을 얘기하는 부모처럼 불쌍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신뢰가 탁 끊어져 버리죠 그렇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은 절대적인 신뢰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 자녀들의 못에다가 가슴을 받고 있고 실망을 시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협잡해서 모아놓은 돈을 놓고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떠들고 있는 그게 뭐 부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처한 어두움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토소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뼈가 쇠하고 내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마른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엉망금이 있으면 뭐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뱀과 아당과 이브가 처한 어두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탄의 미래입니다 배로 다니며 흙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천박하고 더러운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지위적으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가장 천박한 일 사탄의 하는 일에는 그 어떤 고귀한 것도 창조적인 것도 배려나 동정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어쩌면 저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몸서리 칠 때가 종종 있죠 그죠 붕괴할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이미 어둠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요즘 끔찍한 일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질러놓고도 그 부모로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인간이 아니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선도 여자의 후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과 악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예고입니다 흔히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음 깜깜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동굴 거기에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그만큼 딱 물러나 버립니다 이 촛불 하나를 끄기 위해서 그 거대한 동굴의 어둠이 아무리 자신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빛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선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 결정적으로 선은 악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절대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안갚음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안갚음이 아무리 정당한 거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악한 거면 그건 안 됩니다 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당부가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강력한 것 같아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저급한 일 더러운 일만 하다가 가장 큰 어둠 속에 처하고 종래는 무적행으로 던져져 버립니다 이브에게 내려진 판결은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이브가 죄의 결과로 처하게 될 첫 번째 어둠은 상고입니다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에덴에서도 출산이 있었겠느냐 당연합니다 배 아파서 난 사람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력 없이 생긴 거 하나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아당과 이브가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죠 산고를 크게 더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산고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강도가 큰 고통은 신장결석과 산고라고 합니다 그죠 신장결석은 남자도 당하는데 그런데 신장결석의 고통은 절대 사절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산고를 여자들은 여러 번 감내합니다 그죠 저희 외할머니는 열두 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산고는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잉태는 가장 저주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사랑할수록 기쁨은 더욱 커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관건으로 남겨두셨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산다리 얼마냐고 물어보면 저는 무섭잖아요 산고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애기 낳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기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낳고 또 낳고 그렇겠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부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는 말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유교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죠 아닌가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삶의 형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주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른들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고 남편의 길을 살려야지 집안이 잘된다 등등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데 이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모든 처방들은 저주상태를 강화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해결상태가 아닙니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한 세상의 현상들을 잘 관찰하여서 그것을 체계하고 이념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처방에 대한 해결 방안 회복 방안들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처방은 세상과 인생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의 처방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가정 문제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언제든지 바보 같은 남자가 문제입니다 마마보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해야 됩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으나 여전히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또한 부모는 그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의존과 집착이 각 가정을 병들게 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로 가장 사랑하도록 배려해 주셔야 되고 또한 자녀들은 둘이서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님이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대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아단과 이분은 가장 친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누구도 끼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떠내려고 하면 누구를 건져요? 어머니와 아내가 떠내려고 하면 누구를 건져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안 생기니까 다행이지 그렇지만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 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중심이 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처방은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 얘기만 들으면 남편도 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아내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현명하고 더 깊고 강하고 넓다는 애체로임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싸우면 형한테 먼저 나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타락한 상태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것은 사모라고 하였습니다 사랑, 타락한 상태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종을 남편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복종이다 21세기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헬라오의 원래 뜻은 리스펙트입니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리스펙트라고 하는 것은 리, 다시 스펙트 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복종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남자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아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엘제르라고 하는 최상급의 지위를 돕는 배필 전문용어로 시다발이라고 번역한 것은 남자들이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정하라, 존중하라 이 정도면 되는데 그걸 복종이라고 한 것은 남자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남자라서 잘합니다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대상에 대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냐고 충성을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면 100명의 아내 중에 아마도 99명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점이 있어야죠 그렇죠? 남편에게서 존경할 만한 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남자들은 애들 겉에 서 있죠, 그렇죠? 애 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 셋 키운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서를 첨부하셨습니다 죽게 하듯하라 바로 이 죽게 하듯하라가 리스펙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리 다시 스펙 하나님의 사랑의 큰 테두리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남편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왜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그 못난 남자를 바로 너의 머리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기둥으로 세우셨으면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못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어떻게든 비로소 스스로 점점점점 존경받는 대상으로 변화해 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아무리 똑똑한 와이프라고 해도 소트껑 운전수인 주제에 네가 뭐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가정 문제의 시작은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리스펙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대상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머리가 나쁘고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비평가 존 로스키는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을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아내와 남편, 아단과 이부는 중요하고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고 내리신 그러한 말씀들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범죄한 아담이 처한 어두움을 말합니다 노동을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하지만 노동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실현 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노동의 본질을 모른 채 단순히 호구지책으로 전락하고 그럴 때 노동은 힘든 것이고 따분한 것입니다 노동이 가져다주는 그저 지위, 물질, 부만 평가할 때 노동의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 voc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calling, 소명입니다 성경은 17살 노예 소년 요셉이 행하는 일을 샤케트라고 부릅니다 이 샤케트는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샤케트라고 부릅니다 17살 노예가 할 일이 뭐예요? 마당 청소, 변서 청소, 가장 하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맡은 일들을 죽게 하듯 하였습니다 그것을 먼 발치에서 본 보디발이 요셉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권을 그에게 맡깁니다 모든 calling은 왜 calling이라고 그랬냐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사형 집행자도 하나님의 call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며 감사하고 일할 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담긴 모든 저주가 풀려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직업처럼 감당하신 것입니다 calling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하찮고 돈이 안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함으로 일할 때는 그 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본맞아서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저주들이 저절로 풀려버립니다 십자가의 저주가 풀리듯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일할 때 감사함으로 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모든 저주가 저절로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바뀝니다 경건의 능력을 향유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죄로 인한 어두움에 처한 아당과 이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 방안, 회복 방안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오히려 나에게는 큰 복이 되고 내가 서 있는 그것은 사랑과 생명 샘솟는 에덴 동산으로 변할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모든 아당과 이불이 서 있어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